자 안녕하세요 북소년 커피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일제강점기 관련된 내용을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앞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일본에 의해서 이제 심리지가 됐는가 이런걸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텐데 이때 이제 여러가지 조약이 있었죠 뭐 한의의정사단지 제1차 한의조방 의사조약 한의신협학 등등 이런 조약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요 관련되어 문제가 나왔어 한의의정사 관련되어 갖고 시험문이 나왔고 한눈검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어 읽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몇 페이 펴보시냐면요 어 7차 160페이 펴보세요 제가 뭐 7차 근현대사 천재교과서 뭐 이렇게 하면 좀 아 그 너무 길어지니까 7차 피면 그 근현대사 천재교과서 피시면 되요 자 160페이지 한번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일본이 어떤 식으로 먹는가가 쭉 여러 조약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이 그냥 우리나라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뭐 한의의정사라든지 제1차 항의방 일사조약 뭐 이런 조약들을 위해 굳이 맺었는가 어 그거 좀 의식 좀 약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 이제 뭐 전쟁 때는 그냥 정복해서 그냥 시민지 삼아버림이 아주 간단할 텐데 근데 그건 좀 약간 그 당시에 이제 19세기 20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상황을 봐야 돼요 자 19세기 넘어갈 때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근데 이 제국주의 시대 때 이제 서양열강들은 만국공법이라는 걸 내세웠어요 국제법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호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를 하더라도 그 나라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좀 합법적인 절차 같은 것들을 마련을 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는 이런 국제법 만국공법이라는 것들 절차를 따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일본도 그 당시에 뭐 우리를 먹더라도 일본 자체가 서양열강들에 비해 때는 심히 약했잖아요 또 예전에 불평등 조약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불평등 조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도 일본이 근대국가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서양열강들에 대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먹을 때도 좀 약간 눈치를 보면서 먹었던 거야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어 어 만민공법에 입각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거쳐가면서 이렇게 먹었던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입점을 때는 이제 거의 불법이지만 어 형식적이라도 뭔가 한의 의정서를 맺고 어 의사조약을 맺고 한의 심혈을 맺고 등등 해서 뭔가 적법적인 절차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야지 이제 일본이 이제 자기들을 이제 근대국가로 어필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자신들도 이제 서양열강들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좀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뭐 청일전쟁하고 너일전쟁은 이제 요거는 각자 읽어보세요 요거는 뭐 중국사하고도 관련돼 있죠 요거는요 세계사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이 어떤 조약들을 맺었는가 차단을 이제 보면요 먼저 한일의정서를 맺죠 한일의정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한일의정서를 맺어갖고 중요 요청제 군사기지를 이제 점영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약이 제1차 한일협약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고문정치가 하죠 외교고문하고 재정고문을 파견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을사조약을 맺게 되는데 미니맘은 이거 을사조약이라고 요즘에 안쓰다고 을사조약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가지 이제 대등한 나라끼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강제로 맺어진 거다 을사라는 또 명친도 없었다 조약에 그래갖고 이제 을사늑약 이런 말을 이제 자주 쓰더라고요 저도 이제 늑약이라고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한일신협약이라고 있죠 그래서 한일신협약인데 이게 정미칠조약이라고요 정미칠조약 자 정미칠조약 때 차관정치가 행위죠 차관정치 자 이때 이제 또 뭐냐면 예전에 한번 기초의 문제 나왔는데 이때 이제 뭐가 해선 되죠 군대가 해선 돼 군대가 그래서 정미칠조약 안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이제 실조약을 맺을 때 같이 이면 원래 비밀조약으로 해갖고 군대 해선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간슬기 다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법권을 이제 박탈하죠 사법권을 박탈하고 그 다음에 경찰권 마저 박탈하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사법권 받다가 관련돼서는 기후각서를 하고 있죠 기후각서 요거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기후각서를 맺게 돼 자 그리고 합방조약을 맺게 되죠 예 합방조약 이거는 이제 그 일본인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 합방이 아니죠 병탄이죠 그래서 하여합방이란 말보다는 요즘에는 병탄이란 말을 많이 쓰죠 병탄 네 병탄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합방 또는 합병이라고 하는데 일본인들은 합방조약 합병 이런 말을 이제 쓰는데 병탄이란 말이 뭐 아닐 것 같아 요 관련된 명칭 관련된 내용도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맺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또 국제적인 승인을 또 받으려고 노력했어 한반도를 지밀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도 수능에 나왔던 다스아 템프트 미약이라든지 제2차 영일동맹 같은 걸 맺게 되죠 그래서 루스아 조약 전에 미리 이제 사전적으로 미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가스아 템프트 미약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필리핀과 일본의 조선의 지배를 상호 승인을 하죠 자 이 가스아 템프트 미약은 러시아 남아 정책의 어떤 공동 저지라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한 달 뒤에 제2차 영일동맹을 맺게 돼요 제2차 영일동맹을 맺어서 한국에서 일본 인구에서 영국의 우위권을 인정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국제적인 어떤 세계 열병대의 어떤 안목적인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을사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을 한번 이제 강독을 쭉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달력부터 볼게요 자 대한제국은 널전쟁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그 당시 1994년에 이론에 국외 중립을 선언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일제는 한반도 침략을 발판을 굳히기 위해서 대구 병력을 도원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군사 유충지를 전용했다 또한 청해 4년에 2월에는 대한제국 정부를 위협하여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마운데로 사용하고 일본에 동의 없이 제3국가의 조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한일의정서를 체결을 강요했다 그래서 한일의정서 내용이 이제 쭉 있는데 한일의정서 1번이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한다는 명목하게 정치적 간섭과 군사적 정령을 구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간단하게 적혀있는데 요건 이제 구체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이 당시에 내정간섭을 합리화시켰다는 거예요 내정간섭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정개선이란 충고회라는 이유로 내정간섭을 합리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 간의 어떤 조약을 맺을 때 꼭 뭐냐면 상국 그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돼 제3국 간의 조약 동의권도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들을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략상 중요한 요충지 있죠 자 요충지를 이미 점령할 수 있도록 한 거야 일본이 필요에 따라서 점령할 수 있는 이미 점령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점령이라는 이제 그 분산의 요충지를 점령할 수 있는 명목으로 일본 애들이 이제 자신의 경구선이나 경의선을 놓을 때 필요한 토지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제로 점령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기지들 이런 것들을 점령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대표적인 용산에 한국 주차 군사용불 여기에 설치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군사용불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 일제강제로 초기 때도 용산에 거기에 뭘 만들었죠 총독불을 만들었고 총독불은 나중에 이제 경북궁 앞으로 옮겼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요충지를 장악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한국 정부의 항무제 개척권을 요구하죠 근데 이건 앞에서 살펴본 것 같지만 보안의 반발 때문에 실패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자 너흘 전쟁의 정세가 유리해지자 1904년 8월에 일제는 한국 신민제 방안을 확정하고 외교와 재정 분야에서 그들이 추천하는 외교금을 두는 제1차 함유약을 맺게 되죠 예 그래서 외교와 재정 그래서 이제 외교 고문으로서 온 사람은 스티븐슨 그 다음에 재정 고문으로서 온 사람은 메가타 이런 사람들 얘기하죠 그래서 재정과 외교 고문을 둬서 일본을 추천한 고문을 파견해서 내정 간섭을 더 심화시켰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메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재정 고문으로 왔지만 실제 자문력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제 정책에 관여하게 되죠 그래서 메가타의 뭐 합해기업 그런 정책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조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여기 밑에도 있겠지만 뭐 그 군부나 내부 학부 국내부 같은 주요 이제 군사 어떤 요충제 주요 간서에 일본이 고문을 두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군사고문에는 노주를 이제 파견하고 학부고문에는 시리아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파견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내정을 완전히 장악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너울전쟁의 승리의 항후에 일자는 한국의 노골적인 신민지화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너울전쟁을 할 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무슨 조약을 맺었죠? 포츠머스 조약을 맺었죠 포츠머스 조약 포츠머스 조약은 누가 이제 뭐냐면 중재를 한 거냐면 미국이 중재한 거죠 미국이 중재로 해서 포츠머스 군함에 와서 러시아와 일본이 맺어진 조약이 포츠머스 조약이잖아요 그 포츠머스 조약은 예전에 한번 중국사 관련돼서 나왔어요 2년 전에 동충철도 관련된 내용 있죠 관련된 내용은 자세히 이제 그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때 미국이 왜 포츠머스 조약을 중재를 했냐 그것은 이제 러시아를 견제시키려는 그런 목적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너울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미국과 영국, 러시아로부터 한국 지배의 어떤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스라 템프트 미각이라든지 제2차 영일동맹을 맺게 돼요 자 하여튼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국제적인 승인 하래 일제는 이제 1905년 11월 달에 한국을 보호구가를 시키는 일사 조약을 맺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걸 을사늑약이라고 부리고 싶어요 을사늑약 을사늑약은 강제로 맺은 거였죠 그리고 조약이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 항제였던 순종 고종의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도장도 안 찍혀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자상의 문제점이 있어 강압적으로 맺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을사늑약을 또 다른 말로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또 해요 잠깐 여러분들 좀 제2차 한일협약으로 이제 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을사조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뭘 이제 뺏긴 거예요 외교권을 뺏기죠 외교권 그래서 외교권을 뺏겨가지고 강탈당하고 외교권을 대신해서 이제 그걸 행사할 수 있는 1번이 이제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해 그래서 최초의 통감이 이토, 시오빙 같은 이제 근산들이 오죠 통감은 원래는 외교권만 행사하는 거지만 실제로 각 부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정을 간섭을 총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통감부를 설치하고 지방에 이사천이라는 또 것을 설치해요 통감부의 지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방의 주요 지점에 이사천을 설치했다 그래서 13개를 설치했다고 이제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외교권 상실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들 여권 업무나 이런 것들은 다 1번 영사관으로 양도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주지의 대사관들은 철수를 하죠 원래 영사관들은 좀 몇 개 남았죠 대사는 이제 외교적 업무를 해야 되니까 1번은 이제 외교권 넘어가니까 철수를 하고 그리고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간도협약 같은 거 있죠 이걸 체결할 때도 우리는 깩손이 못했어 외교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냐면 일사조약에 대한 저항이 일하죠 그래서 예전에 읽은 것처럼 민영환이라는 사람이 민영환 사람이 고종과 제2천만 동포들에게 보내는 유선을 남기고 자살을 하고 조봉세로 자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홍방신이나 송경성 이런 사람들 다 자살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의사 의병도 일어나고 자 이런 이제 혼란한 사항이 되죠 그리고 앞에서 이런 것처럼 언론에서 항석신문에 장지연의 10일날 방송대국 그리고 이제 대한민영신문은 일사조약 무역 친선을 신고 자 이런 이제 저항은 이뤄지게 되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대한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경북궁 등 서울도성의 유충지역에 군사를 배치하고 무력 시위를 통해 일방적인 조약의 체계를 강요했다 자 그리한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이듬해 2월에 통관부를 설치하고 내정을 간섭을 했고요 2년 6 항의 차원의 고종항제는 의사조약이 자신의 서명 없이 강제로 체결된 조약임을 선언하고 거기 도장 찍고 뭐 서명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네덜란드 회의구에 열린 만국평화회의죠 이때 이제 특사를 파견하죠 그때 이제 만국평화회의의 특사 파견을 이제 건의했던 사람은 예전에 헐버튼 한 사람이야 헐버튼 그리고 이제 헐버튼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게 의사조약 무효 전문을 전달하지만 그 당시 대통령이 누즈베트였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뒤에 있는 대공학대 누즈베트가 아니라 이 누즈베트였는데 이 누즈베트는 거부해 왜냐면 이 누즈베트가 그 당시 일본하고 친했거든 그래서 누즈베트 생각에서는 적이 쳐도인데 주먹을 뻗치지 못한 한방에 주먹으로 날리지 못한다는 그냥 망해도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임무에요 하여튼 헐버트의 국소도 접수가 안 됐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건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의 널리 알림에 조약의 물을 거듭 밝혔다 일제는 대규모 금호와 혁명경찰원을 파견한 의사조약에 받는 의병 이거는 의사의병이죠 의사병호의병 자 의사의병 등 한국 민족의 저항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고 그 다음에 헤르트사 파견을 구실로 그 당시 고종항제를 강제로 퇴위시켰죠 그래서 이제 순종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1997년에 순종항제에 동의 없이 한인 신협약을 맺게 돼요 그러면서 정부 각부에 차관을 주죠 장관은 한국인이지만 그 밑에 차관은 누구냐 일본인이야 근데 실포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일본 애들이 갖고 있어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이제 고종의 강제 때에는 정미의병의 배경이 되죠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때 이제 순종이 직위하면서 순종도 자기가 이제 거기 직위하는 거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웃긴 거는 고종의 퇴임식하고 순종의 직위식에 고종과 순종은 참여하지 않았어 실험했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순종은 그때 이제 직위하고 나서 강무연호를 융위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고종은 이제 덕수궁에 이제 뭐냐면 거의 유폐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원래 경운궁이었죠 근데 경운궁의 궁원을 이제 고종의 궁원을 덕수하고 해서 여기가 덕수궁으로 2층으로 불려지게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한일시명을 맺게 되는데 자 여기 한일시명에서 좀 더 알 건 뭐냐면 입법권 조차로 넘어갔다는 거야 입법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일본 통관이 갖게 된 거야 일본 통관부가 그래서 그 내용이 있어요 한국 정부는 법률 제정과 주요 행정처분은 미리 통감에 승인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통과시키려고 해도 통감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야 법이 통과되지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 입법권은 누가 갖고 있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일제가 통관부가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입법권은 이제 가졌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던 뭐 여러 법률 중에 있죠 그래서 사립학교령이나 그 다음에 뭐 신문지법 예 그 다음에 학회정 등등등을 보안법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등등등을 공포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여기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 비밀조약을 또 맺게 돼요 예 그래갖고 군대를 강제 해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907년에 강제 해산되면서 8월 1일 날 해산되면서 해산군대들이 의병화되죠 이게 정리의병의 또 배경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고요 나아가 이제 통관부는 고정항제와 군대 해산에 반대하는 정부 대신들과 의병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방위가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 자 그 후 일본은 이제 사법권과 경찰권을 철저히 빼갖고 1910년 8월에 대한제국을 완전히 신민지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일본 애들이 이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한일병합조약이라고 써 한일병합 병합이라는 용어를 이때 썼죠 병합 이게 왜 병합이라는 용어를 썼냐면 보통 이게 한일합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일합방이면 두 나라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1대1로 이렇게 통합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잖아 근데 일본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거든 왜냐면 일본이 한국을 그냥 먹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까놓고 그냥 병탄이라고 해버리면 좀 이것도 국제적 체면이나 이런 것도 좀 안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심고심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병탄의 병과 합방의 합을 합쳐가지고 병합이라는 말을 썼어요 병합 그러니까 병합이라는 말은 예전에 있었던 말이 아니라 일본 애들이 그때 이제 병탄을 할 때 사용했던 말이야 그래서 합방이라든지 병합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좀 약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해놓은 교과서가 있더라고요 좀 이따 읽고 읽겠지만 하여튼 1910년 8월 29일 날 8월 22일 날 이제 경탄 조약을 맺고 1810년 8월 29일 날 공식적으로 한국과 그다음에 일본이 통합이 돼 버리죠 그리고 일본은 이제 이때 대한제국이라고 불렸잖아요 이때 대한제국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조선이라고 불려요 조선 다시 예전에 국고대로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쭉 병탄 과정을 쭉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관련된 미래인 교과서나 뭐 해당 교과서의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미래인 교과서는 이제 표보죠 미래인 교과서는 이게 124페이지에 있더라고요 124페이지 그 좀 앞에 있어요 구한말 부분에 붙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자 이제 너흘전쟁 배경이 쭉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자 청일전쟁 이외에 만주의 한반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흘 간의 어떤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 차의 협상을 나섰다 자 하여튼 이해관계 충돌로 결국에는 러시아와 이제 너흘 협약이 그 뭐냐면 결렬됐죠 그래서 고정은 이제 양국 간의 전원에 간두자 국외 중립을 선포해요 그래서 이제 대한제공은 1903년 11월에 1904년 1월에 국제사회에 대해서 전식 국외 중립을 선호하고 이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청와부터 등이 승인하였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일본은 이제 이를 무시하고 제물프와 류슈 앞바다에 있는 러시아함들을 기습하여 너흘전쟁에 있겠고요 서울에도 난입하죠 또한 이게 이제 항해의정서 내용인데 한국 내에 이제 군사기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책임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한일의정서 내용이 그 옆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3국과 3국의 침해 또는 내단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의 항시를 안정과 영토의 보존에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은 곡표현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 다음 대한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한 편의를 제공할 것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전략적인 필요성 지원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명목으로 해서 군사기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해갖고 그 밑에 보충 보면 자, 너일전쟁 당시에 일제는 철도부지와 군영지단의 명모로 민간을 철거시키고 군영이라는 구실로 목재, 사료 등 같은 물품을 강제로 가져가고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주변 거주민들은 강제 노역시키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뭐 텐데 이거는 약간 사실하고 좀 틀려요 이거는 물론 이제 강제로 가져가긴 했어 근데 앞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제외은행권이라는 거 있죠 그 당시에는 군포로 이렇게 해서 주고 나중에 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죠 자, 왜냐하면 일본도 그 당시에는 좀 약간 눈치를 봤어요 서양열방들이나 이런 사람 그래서 국제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지킨다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떤 제스트를 취했던 것도 있어요 네 자, 일단 이제 보면 자, 전세가 유리해지자 일본은 한국에 재정과 외교구문을 추천한다는 제1 한일협약을 맺고 그리고 재정공원은 메카타 메가타 외교공원은 스티븐슨이 파견됐죠 그래서 한국의 내정과 외교를 감독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제1차 한일협약 그 주 내용이 있죠 대한제국원 대일반 정부에 추천하는 외국인 한 명을 외교공원에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대한 용으로 1차 그의 의견을 무엇을 실행할까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전쟁 중에 군사적 육체로 독도를 자국용도 불법 퍼린 했죠 그래서 이제 독도 이제 할 때 그때 얘기 좀 했는데 이때 내가 어떤 게 뭐냐면 무주주의 3.5 그래서 국제법에 의하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에 깃발 꽂으면 거기에 이제 그 땅은 어 어 어 그쪽 깃발 뽑는 먼저 깃발 뽑는 사람이 인자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편입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발트한대를 동해안을 격파하는 결정적인 승리를 잡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사업 관련된 건 없지만 여기 그 여러 이제 뭐냐면 회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영화에 보면 이제 일본의 유슨 공격을 소재로 한 그 뭐냐면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슨을 공격하는데 어 러시아군들이 거기에 방어진을 썼고 맥심 기관총을 이제 했는데 일본 애들이 이제 하는 그런 그 돌격이 있죠 제가 까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돌격을 막 하는 거야 어 기관총 앞에 그냥 기관총 앞에 두고 하니까 그 한 개 여단이 싹쓰이 되는 무식하게 전쟁을 했죠 결국에는 어 일본 애들이 점령을 했겠는데 자 여기에서 러시아의 발트함대를 격파한 것은 동해보다는 여기 발트 스시마 쪽이에요 대한해업 쪽이죠 그래서 이건 뭐 스시마 회전이라고요 보통 이 발트 회전 함대는 영국 함대 다음이야 어 근데 이제 이 발트함대 문제가 뭐냐면 북쪽 못 들어가죠 그렇지 북쪽 북국으로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제일 편한 방법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여기 이집트에 있는 그런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스웨즈 운하는 영국 거였어요 영국은 영일동맹이나 이런 비밀조약을 통해서 아예 차단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발트함대는 스웨즈 운하를 못 가고 아프리카 남단까지 쭉 들어와가지고 도착한 거야 그 정보도 영국이 다 알려줬어 발트함대가 이제 이제 거기까지 아프리카 남단에 기업격해가지고 공급이나 공급이라든지 식수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딱 여기에서 이제 있는데 거기 대한외협 스시마 쪽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들을 격팔를 해버린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발트함대가 무너지버린 거죠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발트함대도 동해에서 격팔하고 곧 이어 이제 미국의 가사 템프트 미역을 맺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고 수능이나 함흥검에 잘 나오죠 이거 모인 분도 없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일본의 그 외무장관 가사와 공무장관 템프트 미국의 공무장관 템프트가 비밀 여력을 배죠 이게 이제 어 나중에 비밀 그 조약이 해제되어갖고 이게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그 대가로 어 한국 지배를 인정받았다 일본에 미국 입장은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국력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당시에는 주로 유럽이나 대서양 쪽에 이제 관심이 있었고 태평양은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필리핀은 미서전쟁 이후에 덤으로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는 병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방 첫번이면 필리핀의 국방으로 일본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일본은 국제적인 어떤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필리핀 지배를 그리고 1910년대 그러니까 2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일본은 그렇게 사이가 나쁜 사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호적인 관계였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일본의 여러 가지 편의도 봐주고 그랬는데 왜 미국하고 일본은 이제 관계가 나빠졌냐 이게 나중에 만주사변이라든지 중일전쟁이라면서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륙 침략을 했기 때문이야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미국과 일본이 갈등을 이제 걷게 됐고요 그런데 1930년 이전까지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었다는 거야 네 그 당시 대통령의 누즈벨트도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그 관점을 일본을 일본을 보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과도 제1차 영일동맹을 맺어 한국과 독점적인 독점적인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자 이문혁 일본은 이제 승리는 하고 있었지만 전쟁 비욕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네 그리고 러시아도 이제 그 당시에 국내에서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죠 자 이건 세계사와 관련된 거지만 이게 뭐가요 어 피해일로인 사건이 일어나죠 제1차 러시아연맹이 일어나잖아요 2005년에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계속 싸우면 안 되니까 이제 미국이 중재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중재해서 한국에서 일본의 특수권을 인정한 내용을 왜냐면 포츄머스 조약을 맺었다 포츄머스 조약이 있죠 그래서 이제 포츄머스 조약의 특징은 뭐냐면 보상금이 없다는 거예요 배상금이 러시아가 이제 폐정국이니까 일본한테 배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상금에 한품도 없어 어 앞에 있는 청일전쟁 때는 어 청나라가 일본한테 막대한 배상금을 줬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 배상금을 가지고 뭐 중화학공업이라든지 뭐 군함 이런 것들 막 뭐 사들이고 그랬는데 배상금은 한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일본 민중들이 열받아갖고 뭐 공원에서 폭동이 있고 그래 막 어 그래서 이제 어 있는데 왜 배상금 없냐 당연하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 청일전이 좀 다르거든 이거는 일본이 많은 손해를 지금 뭐냐면 잊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 승리는 잡고 있었지만 막 이제 뭐냐면 그 일본 군인들이 많이 죽어 나가는 거야 계속 전쟁을 했다가는 지겠다 빨리 여기에서 좀 우리가 이제 승기를 잡았으니까 우리가 승전국이라도 좀 타이틀을 가지고 전쟁을 끝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또 일본의 목적은 배상금 자체보다는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손을 떼는 게 목적이겠죠 그리고 러시아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한반도가 주요 목적이 아니잖아요 러시아는 만주죠 그러니까 이제 어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손해보니까 뛰게 되고 나중에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 간에 또 비밀 협약을 맺게 돼요 한 두세 번 거쳐서 그래서 널 비밀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반도 일본에 넘겨주고 확실히 대신에 이제 일본은 북만주 지역에 러시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있죠 이런 것도 서로 상호 인정해주고 그렇게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산 늑약을 이제 강요하는데 이제 조약이 늑약으로 바뀌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한국에 대한 독점 지배를 인정받은 일본은 군대를 군성을 포기하고 고전과 대신들을 위협해 한국을 보호하는 조약 체계를 강요했다 자 일부 대신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으나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을사 오족이 박재순 이완용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을사 오족을 앞세워서 조약 설립을 일방적으로 공포했다 그래서 박재순이 이제 도장을 찍었잖아요 공식 명칭도 없이 강제로 이때 을사 늑약이란다 원래 이제 거기에 보면 그 보통 이제 어떤 조약이든 이름이 있잖아 근데 여긴 이름이 없어 그래서 여기 을사라고 붙인 것도 을사념 때문에 을사 붙인 거야 임의적으로 이거 조약도 아니죠 강제로 맺었기 때문에 이건 늑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을사조약 을사조약 했지만 최근에는 교과서 이름들은 을사 늑약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하여튼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강탈당했다 자 이후에 이제 통관부가 설치되고 이토시 로봄이가 초대 통관부하여 부인으로써 외교 뿐만 아니라 내정까지 장악을 하였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사 늑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제 국제법을 무효구하는 을사조약 이거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그 논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뭐 쓰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파리 대학의 국제법 학자였던 프랑시스 레이는 대한제국의 국제법 지인하는 논문에서 나는 망설이 없이 1905년의 조약은 무효임을 주장한다 그래서 프랑시스 레이는 을사조약 체결 과정에 군사적 위협이 있었고 조약의 이름뿐만 아니라 서명제는 양국 통치권자 이미 2위 전치 하나 승리 없었다는 거 고종 황제라든지 그 당시 이제 그 황제가 누구였죠 1905년이니까 아 2차 방역이네요 자 없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고종이 을사조약의 무효로 선언한 국설 해외 언론을 보냈다는 점 일본 특파 대사의 보고서 초안에도 고종이 조약 반대 내용이 명시되었다는 점을 들어 근거하고 을사조약을 부당하게 주장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법상 비판을 받을 정도의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조약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이게 옥세가 있어야 될 거냐 항제고니까 근데 이거 옥세도 맞지 않고 이 옥세도 이제 뭐냐면 이게 박재순인가 찍었다고 그래요 항제옥세관이나 사이트는 뭐 등등해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을사조약을 이제 국제법에 관련돼서 볼 때 이거는 어 이게 절차사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각계각층의 정황운동이 이제 격렬하게 일어났고 고종도 을사조약의 무효로 선언을 하면서 열방의 지원을 없게 외교정치 활동을 하였다 그래서 이제 예의의 특사를 파견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어 미국에도 지원을 호소했는데 이때 근거가 됐던 것이 뭐냐면 저는 이제 조미소통상조약에 거중조약 거중조약 네 그래서 거중조약이라는 것은 이제 양국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어 그러니까 각국의 국가가 다른 국가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상국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조약을 맺은 사람이 거기에 조종해준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이용장이 일본이 한국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미국을 또 동원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이 조약을 넣는데 자 이때 이제 거중조정을 이제 내걸고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미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줄 생각도 없었어 앞에서 언급방금처럼 일본하고 가사 템프트 미약을 맺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우리의 정보가 모르니까 일단은 이제 요걸 해가지고 퍼버트를 파견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미국은 그걸 도울 생각이 없었죠 어 그래서 이제 거중조정을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는 이걸 공수동맹 정도 해석을 했어 근데 미국은 이거는 외교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의례적인 외교적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미 이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한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자 1907년에 네데데데드 해외교회에서 열린 만국평화에서 이상술 이준 이종 같은 사람들을 특사를 파견했는데 여기 이종은 이제 그 당시 이범진의 아들이었고 외국어에 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통합관으로 따라갔다고 해요 자 일본과 영국 등 그의 방해로 성공을 성과를 거르지 못했다 그래서 해외위장에 참석하지도 못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외교권을 뺏겼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언론들을 데리고 언론 프레임을 좀 하고 그래서 했는데 자 하여튼 일본은 해외교 특사를 파견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그리고 일본은 한인 심혁악을 강요하죠 그래서 통감의 내정 권한을 크게 강화시키고 정부의 각 부서에 일본이 차관을 임명하여 한국의 행정권을 장악했다 이걸 차관 정치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군대에 맞춰도 그 뭐냐면 강제 해산되었다 나아가 이제 일본은 사법권과 경찰권을 박탈하는 등 경탄 수술을 이제 발가 발가갔고 그래서 이제 친일단체 일진회가 합방 천원선을 내고 친일 여론을 조성에 앞섰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좀 넘어갈게요 일본은 한국인의 격렬한 방해 한 지역을 무적으로 억압하였다 일본 군대가 서울 곳곳에 배치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총리 대신이었던 이한용과 통감 대다우치 사이에 이른바 병합조약을 예치겠다 예전에는 이 병합조약 자체는 이제 별로 비판적으로 보지 못했죠 근데 이게 병합이 아니라 실제 병탄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나라는 조혁에서는 둔화의 행복과 동양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한국을 병합했다고 쓰여있지만 실제로 강압이 한 병탄일 뿐이다 이처럼 대한제국의 연명은 무적에 앞선 일제의 침략과 그 원인이 있었고 있었다 아울러 국내 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통합과 국력정제 도모하지 못한 집권증의 책임도 크다 일제의 한국강제정령은 한국인들 근대국민국가를 수입하는 기회를 빼앗아갖고 정당화 주권을 행사를 가로막았다 따라서 한국인은 일제를 몰아내고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가제를 안게 되었다 자 근데 이 병합이란 문제 용어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는데 여기 밑에 만들어진 용어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합방이란 거 합병이란 말은 문제가 절절하지 않다는 거야 병탄이란 용어도 너무 침략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 합병과 병탄을 완전히 따와가지고 병합이란 말을 새롭게 만든 거죠 이게 일단은 한국 감정을 앞두고 강정 앞두고 침략성을 숨기면서 한국이 완전히 일본에 흡수되었다는 의미를 당긴 용어를 만들고자 했고 이때 병탄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침략성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고심 끝에 당시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았던 합병이란 말을 바꿔 병합이란 용어를 쓰였다 이 용어를 구한한 굴아치는 그 당시 국제공법에서 조약책위원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폭력과 위협을 가해졌을 때 본인의 의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약은 결국 유효하지 않는다고 썼다 하여튼 이처럼 폭력과 위협에 의한 조약책위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일제는 침략성을 숨기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를 구한했다 그래서 병합인데 여기에서는 병합을 꺾고 썼기 때문에 병합이라고 했는데 학자에 따라서 병합의 의미는 병탄과 합방에 한 글자를 떴다는 설도 있어요 여기는 꺾고 썼다 그런 설도 얘기했고요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병합은 그 당시에 있었던 말이 아니라 당시 일제 침략성을 숨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였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에서는 이 조약의 문제점이 뭐냐 이 조약의 문제점이 뭐냐면 오른쪽 문서에서는 1항의 서명과 어세가 찍혀 있는데 왼쪽에서는 제국강제 비준서의 행정결제만 사용된 어세만 찍고 순종의 서명이 없어 그러니까 순종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만 합법이 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해당 교과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해당의 126페이지 뭐 자 중요한 부분만 읽어 넘어갈게요 앞에 이제 다 해놨으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너울전쟁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일의 의장서를 이제 강연했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제1차 합약에서 이제 어 강연에서 메가타하고 미국인 스티무스가 공원 채용됐고 재정과 외교를 이제 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스타 템프트 미야카 제2차 영역 동매를 거쳐서 한국의 지배권 인정받으면서 포츠무스 조약을 체계해서 러시아로부터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받았다 이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1905년에 일본은 이토시로 국민을 한국에 보낼 새로운 조약을 맺겠는데 이때 이제 고종이 외면하자 일본이 이제 경호군을 포위하여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죠 경호 덕수궁이죠 그래서 이토시로 국민은 고종이 참석하지 않는 어전에 의해서 일본군 사령관과 함께 당시 대신들에게 조약 체결을 강요했고요 자 이때 결국 8명이 대신 중 이완영 이지영 이금태 권주영 박재순 5명이 조약에 참석했고 그리고 이제 이토시로 국민은 고종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이름도 없는 조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일사조약인데 일사조약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이름도 없어요 여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일사조약 이후에 통감부가 설치되죠 왜냐면 외교를 담당하게 그래서 이제 통감이 한성에 주둔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토가 이제 와가지고 초대 통감이 됐고 그래서 이틀 뒤에 이제 외교권이 없다 보니까 어 각지에 있는 뭐 우리나라 공사관이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틀 뒤 미국은 중앙공사관을 폐쇄하고 다른 나라들도 공사를 철수시켰다 자 이는 한국이 일본의 보호구 전략하여 독립국지의 상실함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이제 절차선 문제점이 있고 이름 없는 조약이 있는데 요건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일사조약에 저항한 사람들을 해갖고 이상설 이주 해익을 안구평화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헐버트를 미국에 보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당시 장지영이 한성신문에서 실력 방송대고 기고여여 울보는 이제 터트렸고 민영왕은 이제 자결을 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자결한 내용들이 그 밑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민영왕은 그 자결이 낙담의 결과가 아니라 한글 일환임을 유세에 분명히 밝혔다 영안은 죽어도 죽지 않고 저승에도 제공을 기어이 도우니 다행히 동포형제들은 천만배 더욱 분류하고 직위를 굳게하여 항문에 씹으며 항마음에 심을 다하여 우리의 자유독립을 회복하며 하며 죽어서라도 마땅히 저 세상을 기뻐하자 그래서 민영왕은 이제 민실족이고 이 사람도 메가매직하고 나쁜 일도 많이 했고 급증 개화파를 탕합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자결 한번 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끝이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 남게 돼요 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조약에 찬성했던 다섯 명이 대신에 을사 오족이라고 해갖고 국민의 공족이 됐고 나철 오기로는 자신 라는 오족 암살단을 조직하고 이를 처단하려고 했다 그리고 국외에서도 의구가 일어났는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장인환 정명훈이 미국 샌프란시스쿠에서 대한제국 외교 공무사 공무사 스티븐슨을 사살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 기기로 해갖고 그 당시 미주단체들이 이제 분열돼 있었거든요 예 공유협회나 이제 등등등의 단체 분열돼 있었는데 요 때 대한인국민회가 통합단체가 나타나죠 예 그래서 대한인국민회는 통합단체가 나타났던 배경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안중구는 또 만주하일빙에서 의사조약을 체결한 주도한 이또 시로본인으로 처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내가 이또 쓴 이유 해가지고 이또 쏜 이유 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안중구는 사형선고를 받고 그 옥에 감옥소에서 동양평화론을 지필래요 그런데 완성하지 못했죠 그래서 동양평화론은 내용은 서양의 침략에 앞서서 한중의 삼국이 서로 심을 합쳐서 통양의 평화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동양평화론은 원래 이제 안중군이 처음 얘기했던 거 아니라 이또가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동양평화론을 얘기하고 안중군도 거기에 감명받고 그랬는데 그런 이또가 동양평화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또는 사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동양평화론을 제시한 거야 요거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의가 특사 내용이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해의가 특사는 이제 그 이외의 이상설 이준 이준 이준의 행적보면 해의가 특사가 실패하자 이준은 해의가에서 자결했고요 이준 일본의 압력으로 걸썩 재판 그러니까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재판을 걸썩 재판이라고 하죠 그러고 이준의 사형임 이준과 이준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했고요 이에 이상설은 영국과 미국 등을 거쳐서 다시 블라디포스트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고 이인종은 이제 러시아 제국사관학교 졸업하고 1차 세계를 참여했다 네 이 이상설을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이상설이 1910년대 1920년대 만주 연해주 지역에 여러 이제 독립국 기지도 건설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학교도 만들고 등등 했거든요 요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있고 한번 문제 풀어보죠 여기 쉽지만 볼게요 자 청약 5년에 이또시로부미가 통감이 대한제국에 외교권을 대신해서 행사에서 을사조약을 체결을 강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세게 알리기 위해서 3인의 특사부 페이거 만국평화의 일을 파견했다 그 다음에 을사오족 가운데 조약을 체결하는 알려진 이완용 스킬에서 중사관을 입힌 사람은 이재명이죠 이재명 요건 나오면 못쓴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 다음에 기획과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자 요거는 미국은 일본의 대한제국의 보호를 항립한 것이오 너흘전쟁의 논리적 기계이며 급등평화에 이바해질 것 인정한다 자 이거는 가스 태풍 미학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이 있고 요게 이제 포츠무스 조약인데 요기 내용 보면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경제적 타고난 이권을 갖는다고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보험인 감리 조치를 위해서 이를 저지하거나 감소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러시아가 포츠무스 조약을 통해서 일본의 어떤 한국 지배를 인정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죠 예 자 요게 이제 1910년대 무단통치에요 무단통치 그래서 요게 이제 구성이 어 좀 약간 그런게 있어요 그 15년 개정교육 과정은 주제별로 돼 있지 않고 연대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일제시민통치 먼저 쭉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 한일 독립운동 이렇게 설명하고 뭐 사회경제사 이렇게 됐고 분야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가고 했는데 여기에서 뭐 1910년대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20년대 쭉 설명하고 30년대 쭉 설명하고 30, 40년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속으로 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조직돼 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이제 7차 그 맞지가 않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7차를 쭉 하면서 그 그 해남교과서나 뭐 미래행 15년 개정교과서 관련된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 어 같이 이제 쪽수 찾아가면서 할게요 자 요 강독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15번이에요 네 15번입니다 자 보죠 자 한국 강점 직후 일제는 통감부를 이제 신민통치의 최고기관이었던 조선총독부를 개편하죠 조선총독부 그래서 이 조선총독부의 구성 관련돼서 경무총관 예전에 그 안에는 내용이 시험문제 나왔어 예전 기추문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조선총독부 내용이 있죠 용산 남산에 있는 조선총독부 이게 이제 용산 쪽 남산 쪽에 있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강화문 쪽으로 이제 옮겨요 강화문 네 그래 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옮기는데 이때 이제 강화문을 옮기는 조선총독부는 그 그 나중에 이제 강국 우에 중앙쪽 쓰이다가 김영상 대통령이 이제 거의 철거됐죠 일제 잔재를 없애자고 해서 자 해당 그 내용을 보면 자 일본군 협력대장이 책임하는 조선총독은 일본 내각에 통제를 받지 않은 채 1항에 직속되어 위법 행정 사법 군대 통수권과 그러니까 오늘날 대통령보다 훨씬 더 권한을 강하게 돼요 그래서 총독은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 거 무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한국의 완전지배는 일본 권력을 유지해 매우 중요한 위치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총독은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고요 대개 이제 일본의 현역 6회군 대장 중에 한 명을 임명해 어 그래서 이제 일본 왕이 직속돼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이나 동쪽이고 일본 내각이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왕이 직속되고 일본 왕이 명령만 받는다는 거는 견제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일본 그 그 청왕이 관심이 있겠어요 조선 문제 하나하나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예 일본도 한때 이제 뭐 그 대장이 아니라 육회군 대장이 아니라 문관을 이제 파견하겠다 했지만 실제 파견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조선 총독을 파견했던 사람이 해군 출신도 있지만 되게 육군 출신들이 많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육군하고 해군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줄이 있어 어 그래서 대개 보면 육군 출신을 많이 뭐냐면 임명했어요 사이토를 제외하고는요 예 자 하여튼 보면 자 총독부 조직관에는 행정을 담당한 정무총관이 있고요 예 그래서 치안을 담당한 경무총관이 있어요 그래서 서운상 얘가 2이고 그리고 얘가 그 3이야 그런데 실질적인 권한은 이 경무총관이 더 많아요 요게 이제 이제 이렇게 주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정무총관만 조선 총독 밑에서 행정사항을 총 지휘한 2인자였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 그 안에 이제 정무총관만 5부가 있어요 예 5부 그 밑에 이제 쭉 있는데 자 하여튼 그 5부가 있고 농산공부 사법부 총무부 내무부 탁지부 이렇게 있는데 좀 눈여서 볼 게 뭐냐면 사법부가 행정부 밑에 들어가 있어 독립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경무총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 업무를 보거나 총괄하거나 치안을 담당하거나 그 다음에 조선주둔 형병사령관을 겸임하거나 실권은 그 앞에 있는 정무총관보다 훨씬 더 많다 음 그리고 자문기관으로써 중추원을 뒀죠 중추원은 고려시대도 나오고 조선시대도 나오고 일제강정기대도 나오는데 약간의 성격과 기능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한국인 관료들을 차별시키는데 대개 치외파들을 차별시켰죠 예 그런데 실제 거의 10년 동안 소집이 안 됐어 형식적인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개 중추원의 위장은 정무총관이 겸임하고요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을 고문인이 참이라고 했거든요 중추원 고문 뭐 참이 근데 이 중추원 고문과 참이는 그 당시에 상당한 벗이 됐어요 예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특별한 간직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대개 보면 이 고문 참이 일본인 기족 자기 있죠 남작 공작 이런 자기들 한 자리 얻으면 상당히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성망의 대상 네 하여튼 대개 이제 형식적인 기구고 한국인들의 어떤 정치 참여와 해외 수칙에 대한 대선 종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삼위운동까지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고요 그 후에 이제 소집됐더라도 주는 한국인의 운명과 관계없는 간습조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했던 기간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중추원인데 자 일제시대 총독부 자문기관으로서 하일학방의 공로로 일본 정부부터 자기를 받은 잔하 친일정계 유력인사들 끌어져 중추원 명예 직을 주었다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이제 총독부 이제 조직 내용을 보면 자 일제는 국권 강탈후 신민통치기관으로서 조선총독부를 설치했고 조선총독부는 일본 간진의 최고 간직으로서 내각총리대신과 동격이며 처항에게 직속되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중앙에 총무대무 탁지 농사공부 사법부와 지방의 도부 군변의 행준조직 및 철도국 통신국 세관 임시 토지조사국 등 경제침탈의 기구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일본은 조선기정령을 제정해서 왕족과 이완용을 비롯한 매국기족들 관료들에게 자기를 줬어요 뭐 공작이니 자작이니 이런 것들을 은사금도 주었고 신민통치에 이용했고 그리고 소수의 친일적 관리들은 제외한 대부분 대한제국 관리들 파면했다 그래서 조선인 관리들은 지방의 하급가층을 배정했는데 대개 보면 이제 군수 있죠 군수들도 일본인 군수들이 많은데 가끔마다 한국인 군수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 가서 고등고시에 합격해가지고 한국인의 한국에 파견돼서 군수가 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밑에 군수가 있는데 군수가 일본이었어 그래갖고 실권 없었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좀 가질 수 있는 그래도 실권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면장 정도 왜냐하면 일본인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면을 단위로 지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면장 정도 했다면 거의 친일파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하여튼 조선인 간에 대한 지방의 하극과층에 배치되었으며 송궁주 같은 매국노는 총독부 자문기관 중천위관에 임명되었다 신민지 지배의 앞잡이 노리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민족 문화의 독립 문화와 독립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사법기구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이걸 보충을 하면 사법기구가 독립되지 않았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이게 조선총독부 아래 밑에 있어 그래서 조선총독부 아래 경무총관 그 밑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법부가 독립되지 않았는데 그 유럽의 어떤 삼심제는 그때 도입을 했어요 그래갖고 삼심제를 운영했다 그래서 이제 지방병원 있고 복식병원 있고 그 다음에 고등보험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외형 쪽으로 이제 근대적 사법 시스템을 이제 들어왔죠 근데 문제는 이런 근대적 사법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 뭐 외형적인 건물 뭐 재판소 이런 걸 제외하고 어 필요한 인물이 뭐예요 그 저기 그 지휘가 네 필요한 지휘가 판사 검사죠 예 그리고 경찰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잖아요 이런 검사는 뭘 갖고 있죠 기소권을 갖고 있죠 판사 이제 수사를 하면 건너와서 판사는 재판을 하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어 이 판사와 검사는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 일단 지금도 그렇지만 판검사들에게 월급 많이 줘야 되잖아 근데 경찰은 쉽게 뭐냐면 낮은 돈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시민지 지배의 원칙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가성비를 되게 따졌거든요 일제애들이 적은 비용을 들어가지고 높은 호요성을 추구하는 애들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가성비 이점을 때는 어 탄사 검사를 많이 임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탄사 검사가 전국주 100명도 안 돼요 어 그러면 누구한테 그걸 하냐 판사와 검사 역할 판사의 재판 역할과 검사의 기소 역할을 다 누구한테 떠먹는 경찰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웬만한 사건 한 90% 뭐 경범죄 시스템이 이런 것들은 경찰이 수사도 하고 지가 재판도 하고 지가 기소도 하고 심지어는 집행까지에요 태영령 같이 경찰 업무는 많지만 이렇게 처리를 해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식 재판을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공항사건 민족독립운동 하거나 살인사건 같은 중요한 사건들은 판검사들이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찰 중심으로 해갖고 시스템 움직였다 이게 제일 절정을 보였던 게 뭐냐 무단통치죠 자 이런 시스템을 움직였다 물론 이제 문화통치 시기에 넘으면 약간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경찰의 역할이 상당히 강해지 마찬가지야 다만 이제 10년대 무단통치 시기는 헌병이 경찰 역할을 했는데 뒤에 20년대 이후부터 일반 경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대적 사법 시스템을 도입을 했지만 외형적인 것뿐이고 실제로는 경찰 중심으로 뭐냐 사법 시스템 운영이 됐다 그래서 경찰이 판사를 가지고 있는 재판권과 검사를 가지고 있는 기소권 그리고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한을 상당히 왜냐하면 받아들여서 경찰이 독단으로 행해졌다는 게 일본의 어떤 경찰 통치 시스템의 특징이에요 이게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무단통치로 넘어갈게요 무단통치 아 이걸 좀 설명 안 했네 이때 뭐냐면 지방통치 개편도 있었어요 이게 09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대표님 09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때 1910년대에 있었던 거예요 1910년대 그것을 두 번에 거쳐서 이제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1917년 1914 1914 1914년하고 1917년대에 있는데 이거 왜 얘기하냐면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기 때문에요 네 그래갖고 많은 군과 면들 통합을 해보셨어 이 두 번에 거쳐서 그래갖고 13도 그 다음에 12부 그 다음에 317군으로 이렇게 정비가 됐죠 그래서 부가 있다는 건 일본인들이 많이 산 지역으로 부는 부 자체가 일본의 행정 시스템이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군 밑에 뭐냐면 면을 면을 최하 그 최하의 행정기구 설치해서 그 당시 면장을 주로 침입할 임명해서 통치에 동반으로 삼았다 예 그래서 이제는 지망조직 개편 내용 그것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도 공군의 기출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단통치로 넘어가죠 무단통치 자 무단통치나 무단통치라는 이름만들은 우리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그렇게 붙인 거야 일체가 이제 그렇게 붙인 명칭이죠 자 이 무단통치 때 이제 그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 두 명 있죠 대라우치 마시타케 이 사람 원래 통감했다가 어 우리나라 정탐하면서 그 총독으로 다시 재임용된 사람이고 시세가라 요시미치라는 2대 총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무단통치가 실시되고 한의 병탐이 되면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한제국이라는 호칭은 조선이라고 계칭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이제 대한제국이라 하지 않았죠 조선조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자 조선총독부의 무단통치는 서울과 평양 등계에 두 개의 사단과 2만 명에 이르는 형병경찰제도를 했다 그래서 일반 경찰을 둔 게 아니라 형병경찰 그런데 형병이라는 말은 이제 일반 경찰과 달리 주로 이제 군대 내에 그런 경찰이잖아요 군대 내에서는 사법권과 경찰권을 같이 가지고 있죠 수사권을 그래서 일본 군대 내에서 또 지금도 그렇지만 군 재판소가 있고 형병이 있잖아요 그 형병이 일반 경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이거는 이제 한병이 어떤 역할을 했냐 그 당시 역할을 했어 앞에서 얘기한 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그 당시 이제 좀 기형적이었죠 경찰이나 형병한테 많은 업무를 줬잖아요 일반 경찰 업무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기소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 사무대리 역할도 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처결권도 갖고 있죠 범죄인 직결처분대 뒤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민사소송까지 담당해요 그 다음에 의병토별까지 하고 뭐 척보 수집 그 다음에 보건 업무도 해 그니까 일본 경찰이 이제 와가지고 뭐 제대로 뭐 저기 집 청소 안 하고 앞마당 쓰지 않으면 잡아와서 태형 때리고 그랬어요 왜 보건 업무에 되게 신경 썼냐면 일본 애들이 이제 자신의 통치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한국 사람도 이렇게 어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았다 근데 우리가 좀 깨끗하게 하고 의약도 널리 보급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한국인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뭐 의도야 어떻게 하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일본 통치 합리화 시키고 근데 결과적으로 또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 외에도 일본어 보급이라든지 국경 세관 업무도 하고 하여튼 일이 되게 많았어 이 형병이 예 그래서 이제 형병경찰을 동원해서 일제의 무단 통치는 세계에서 그 유대가 찾아볼 수 없었다 자 일제는 형병과 경찰의 이혼체제으로서는 치안 유지가 뭐냐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형병경찰제에서 일원화 시켰죠 그래서 형병사령관과 각 형병대장이 각 지역의 일반 경찰 역할을 맡게 되면서 경무청장과 각 지역의 경무청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형병이 경찰을 일원적으로 지휘 감독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형병사령관은 그 중앙의 경무청감이 되어 각 도의 형병대장과 경찰을 배치시키고 현지 경찰에게 직결처분권도 주죠 그래갖고 이 직결처분권이란 뭐냐면 정신법 절차도 없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형병경찰이 뭐예요 그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판결도 내리고 그냥 처번대해 어 그런 거를 다 준 거야 기소권 사법권 재판권까지 가벼운 범죄는 그래서 가벼운 범죄일 경우에는 정신법 없이 벌금이나 구두나 그 다음에 태형까지 시시해요 그래서 범죄 직결례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죠 자 이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혁명천 치안 업무외에도 독립운동과 관련된 주민의 동향을 조사하고 혐의자에서 해 취하여 재판 없이 강제 구금하거나 태형 태형은 그 당시에 태형령이라고 해서 실시했던 건데 그 아이고 똑같아야 되겠네 태형은 예전에 존재하고 있었죠 저도 이제 정근대 시대 때 오영이라고 했고 해처기 같은 걸 해가지고 엉덩이 까고 맞는 건 태형인데 이게 이제 근대 법 체제가 바뀌면서 사법 시스템이 개혁되면서 태형이 없어졌어요 일본도 없었던 거야 나중에 이제 일본도 메이지주시 하면서 우리나라도 갑오개혁도 없어진 걸 다시 부활시킨 거야 그래갖고 근데 웃긴 게 이거는 이제 일본에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한테 적용되지 않고 한국인들에게만 적용돼요 한국인 그때 이제 법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냐면 뒤에 다시 좀 얘기할 텐데 일본인들은 일본법에 비해서 뭐냐면 통제를 받았고 한국인들은 조선총독영이나 그 다음에 이런 총독부영에 비해서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원적인 사법 시스템에 비해서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태형 같은 경우에는 조선총독부가 내린 조선총독이 내린 그 이런 총독부영에 비해서 입각해서 실시한 거야 이 태형령은 하도 많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1910년대에 실시했다가 문화통치 시기 이후에는 없어지죠 3.1운동 이후부터는 자 그 다음에 일본 관공소에는 물론 한국 교원들에게 제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칼을 차게 하는 위협적인 통치 수단을 했다 그 당시에 일본인에게 칼을 대기 줬었어요 칼이라는 게 사무나의 정신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무나의 계층은 없어졌는데 사무나의 대변은 정신을 강조했잖아요 일본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군인부터 공무원 교사 등 칼을 차게 했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원래 그랬어 얘네들이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것도 뭐 3.1운동 이유는 없어졌죠 자 우리 민족의 일제 무단통치에 인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제도 이제 박탈당하고 이해한 거예요 민족지사들이 체포 투옥되거나 학살당했다 따라서 구국운동을 펼치다 일제에 체포된 민족지사는 수만명이 다했고 이해한 거야 민족독립운동이 전차 거세지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압복들이 나오죠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범죄 집결 예도 있죠 1910년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경찰범 처벌 구칙이 있어요 똑같아야 되겠다 경찰 처벌 구칙이라는 게 있어요 1912년에 있었죠 이거는 마찬가지 범죄 직별료와 마찬가지로 적법 철차나 재판 거치지 않고 조선인들에게 경찰이 별금 부과나 구두가 처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 형사형 같은 것도 있었어요 1912년에 만들었죠 그래서 일본 항족에 대한 불경한 범죄로 불경죄를 하거나 그 다음에 현행병이 아닌 사건이라도 검사에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 거야 그리고 제일 악법 중에 아까 말한 건 조선 태용령이죠 1912년에 있었죠 이거는 조선인의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법이고요 자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언론 기관도 이제 뭐냐면 통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통관부의 신민지법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연장이 돼갖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언론이 거의 암흑기였어 그래서 총독부의 기관지였던 앞에서 언급한 매일신부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중예의 의학신부 뭐 천도부의 간보 정도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관지 외에 어용신부 몇 개 외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한번 무단통치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통치 넘어가기 전에 미래인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해남에도 있는 내용들 좀 읽어볼게요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네 kort온치 네 감사합니다.